지금 과거에 엇비슷한 패턴이 굉장히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오버랩 시켜본 다음에 그 후엔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거를 좀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투자는 역사에 무한 반복이죠 우리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유니크한 3년에서 살았다고 착각을 했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빨간선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에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검은선은 무엇인가 1960년부터 63년까지의 주식시장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상관성이 91%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장이 1960년부터 63년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1년 2년 3년 수익률을 보니까 22% 23% 25%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3년 7월부터 64년 7월 이때까지 22% 수익이 났다는 거고요 그 후부터는 좀 얼조 횡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는 주식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연이 일치인가 그게 또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기가 또 1944년부터 47년도 꽤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장이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후에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이 또 80년과 82년과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최근 3년 수익률이고 그리고 검은색이 79년부터 82년 이 3년 수익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슷한 패턴에 있는 곳인데 그 후에는 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후에 각각 1년 2년 3년 후에 보면은 계속 수익이 났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932년부터 35년과도 되게 비슷하고요 상관성이 78% 이거는 75% 이거는 86년부터 89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1935년 이 후에 주식시장이 일단 한 1, 2년 정도 오르다가 그 다음에 꼬꾸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89년 후에 장이 그 후에 일단 한동안 오르다가 살짝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굉장히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오버랩 시켜본 다음에 그 후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거를 좀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976년, 78년, 14년, 16년에도 보면은 최근 3년과 주가가 얼추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8년 후에는 주가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고요 2016년 후에도 한 2년 정도는 우상향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다가 아니죠 1952, 54, 55, 57, 65, 67 이것도 지금 최근 2021, 22, 23 이 패턴과 얼추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7년 후에는 장이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한 것으로 보이고요 67년에도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54년 후에는 장이 쫙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테니까 제가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3년과 엇비슷하게 주식이 흘러간 시기가 한 10번 정도 있었어요 10번이나 됐어요 10번, 10번 있었거든요 각관 상관성이 여기 보입니다 상관성이 제일 높았던 때가 63년도였고요 그러니까 63년 전에 3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 3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상관성을 봐도 다 60%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? 이때가 63%로 제일 적었고요 보면 78, 83, 여기 뭐 81%, 75%, 14%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과 엇비슷한 흐름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후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한 달, 석 달, 6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각각 3.4%, 5.7%, 12.5%였고요 그거는 그냥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1개월, 3개월, 6개월 수익률보다 월등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주식 투자에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패턴이 나왔으면은 1년, 2년, 3년 후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20%, 24% 그리고 31%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그냥 평균 미국 시장의 1년, 2년, 3년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것을 훨씬 아니다 어쨌든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최근 3년과 그 업비슷한 패턴이 나오면은 1년, 2년, 3년 후까지는 주식시장이 대체로 양호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외의 상황이 딱 한 명 있죠 67년 6월에 우리가 업비슷한 패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빌빌거렸고 그리고 3년 후, 1970년 6월에 보니까 장이 16%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유일한 예외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업비슷한 패턴에 배팅을 했다 그리고 1년, 2년, 3년 후에 왔다라고 하면은 늘 수익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주식 흐름이 원래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후에는 1년, 2년, 3년 후에 와보니까 수익이 나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 이 한때만 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는 무한반복한다 최근 3년과 비슷한 시기가 최소 10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제와 시장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얘기했던 이러잖아요 호경기가 온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좀 올려버리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불경기가 오니까 불경기 내가서 금리를 내려버리고 그럼 이제 다시 호경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를 또 올리고 무한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 기업이 재고가 없네? 막 생사를 해놔 그러면 이제 그걸 팔다가 재고가 쌓이네?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은 또 재고를 치워버리고 어? 재고가 없네? 다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정치 사이클 같은 경우도 4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돌아가는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1년차, 2년차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2년차 레인덕이 된 다음에 3년차, 4년차에는 많은 것을 못하고 그 대신에 다음 대선을 준비해가지고 뭐 금리를 내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 무한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?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3년과 비슷한 시장이 온 그 패턴 후에는 미국 시장이 대체로 향후 2, 3년 동안에 꽤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손실 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1026번 이 영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강화국 2023, 2030년 미국 시장 대예언 이 선거 사이클 패턴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하냐 하면 바이든이 이기면 28년에 위기설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이 지면 26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26년이 지금 3년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패턴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의 패턴이 나왔으면 보통 1, 2, 3년 동안에는 안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요즘 제가 예측, 전망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럴듯하지 않나요? 동의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